선이 뭔지 알려면 진솔하게 다가와요. 진솔하게. 나 못난 거 고백하면서 진솔하게. 나 못났는데요. 육바람일 덕으로 내가 이런 양심 작품을 매일매일 만들어갑니다. 매일매일이 감동입니다.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진짜 보살인데 사람들은요. 와 저 남이 못하는 기분, 남이 못하는 선행. 잠 안 자고 누군가를 돌봤대. 그게 좀 쉽지 않은데. 사이코 소시오들이 많이 하는 짓입니다. 사실은. 조심하셔야 돼요. 해버려요. 내가 이렇게 해서 남들 이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버려요. 그런 사람인지 진솔한 양심에서 나온 사람. 자기 애고 죽겠는데 양심에서 시켜서 부득이하게 움직인 분들이에요. 보살은. 정말 보살이라고 뭐가 좋겠어요. 보살의 애고도 우리 애고랑 똑같은데 다 죽겠고 힘들고 한데 또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는 육바람일을 더 따르니까 움직이는 것 뿐인데 문제는 경전들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. 경전들에 뭐라고 왜곡돼 있냐면 보살은 아무리 중생을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도 조금 더 피곤해하거나 염증 내지 않는다. 그럼 너무 과장됐죠. 사실 아 죽겠네. 또 지옥이야 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가는 그 마음이 보살 또예요. 근데 내가 안 가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.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이 여러분 아침에 자녀를 위해서 일찍 일어날 때 아 죽겠네 하면서 일어나시지. 아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자녀를 위한다면 이러실 리가 있나요? 이런 분들은 좀 병원 가보셔야 되죠. 뭔가 지금 마음이 약간 비정상적인 마음이실 수 있어요. 건강하지가 않은 정상적인 마음이라면요. 죽을 때 죽겠고 아 힘든데 또 그 자식 새끼 생각하면 또 나밖에 이걸 해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일어나서 하는 거죠. 그게 보살도라는 거 아셔야 돼요. 경전에 왜곡돼 있다 보니까 왜곡된 경전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럼 그 사람들이 성인같이 보인단 말이에요. 중생들은 그런 걸 위대하게 봐요. 남보다는 걸 하는 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 보살도도 그런 건 줄 알아요. 양심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양심의 달인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. 예전 성인들 같은 분들이 안 태어난 이유가 사실은 태어나도 배양이 안 되는 거예요. 이 사회 속에서는 배양이 안 되는 게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하려면요. 애고, 애고 역심대로 막 달려야 되거든요. 겉을 포장해야 돼요.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별거 아니어도 아 난 다행이다. 내가 미담의 주인공이 아니라 다행이다. 하면서 편하게 사세요. 편하게. 안 되는 건 안 된다. 힘든 건 힘들다. 하지만 육바람일 따라 한번 해보겠다. 이런 마음으로만 사시면 좋겠어요. 이 사회가 구분을 못 해요. 보살인지 보살 코스프레 하는 사람인지 구분 못 합니다. 보살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은 딱 특징이 벌써 남들한테 보살로 보여야겠다는 작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해요. 그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. 근데 진짜는요. 보살로 보일 필요가 없어요. 왜요? 보살이니까. 여러분 저 강남에 진짜 잘 사는 집 애들은요. 수수하게 입고 다닙니다. 저희 대학 때. 힘을 잔뜩 줬잖아요. 약간 애매한 친구예요. 그러니까 좀 더 분발하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든 친구들이요. 그쪽 서열에서. 힘 잔뜩 주지. 원래 우리 집이 그냥 어디 회장님이에요. 회장님이 선녀예요.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돼요. 그냥 그런 거니까. 왜? 이거 너무 저열한 얘일 수 있지만 진짜 보살도요. 아니, 자기가 보살인데 꾸밀 필요가 뭐 있고 남한테 보살로 보일 필요가 뭐 있어요. 우주가 지금 나한테 보살이라는데. 내 참나가 날 인정하는데, 내 양심이 인정하는데 왜 남의 눈에 휘둘려요. 그렇죠? 그 당당함이 여러분 안에서 꼭 생겨나시길 바랍니다. 오늘 내 참나가 날 인정이ez. 아말로ands 너무 좋 situation. 정말 choosing 이 상세는 것 같지ούμε,